MIIMI SHAPO 내 이름은 스탠 스탠 포크 사람들은 날 포커페이스로 부른다 그 녀석이야 하 서 피해 저놈의 폐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저놈은 표정이 없거든 쨘¡장! 저 자식이 또 쓰러 갔어 영원도 없을남 하지만 표정이 없는 나에겐 친구도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저기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놀라셨죠? 그런데 뼈를 좋아하시나 봐요? 중요한 커테이 재료라서요 그쪽은 가면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손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좀 많아서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사죠 친구도 없고 그래도 표정이 풍부하신대요? 제 표정이 보이세요? 그럼요 참 들어요 표정이 풍부하다니 저기 오늘의 담배로 전 입이 없어 커테이를 먹을 수 없답니다 저 대신 맛을 봐주시겠어요? 네! 기꺼이 어머 맛이 없나요? 아니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표정이 말해주고 있는걸요? 아니 아까 술을 먹어서 안녕하세요 비올레트야 이거 없네 요즘 자주 뵙네요 하하 당신을 만나면 표정을 짓게 되니까요 저도 드릴게 있답니다 네? 드디어 사골 컵케이크를 완성했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그녀를 만나고 싶지만 그녀의 컵케이크는 좀 힘들다 그렇다면 네? 입이요? 네 자신의 컵케이크를 맛보고 싶지 않나요?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머 스탠씨 고마워요 정말 멋진 입이네요 이제 당신도 컵케이크를 맛볼수 이게 정말 내가 만든 컵케이크 네 그래 정말 최고의 맛이네요 앞으로 매일 만들어야지 그래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어머 멋진 미소 입이 생겨서 좋은 점이 또 하나 있네요 재미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ということですね 니 shoannie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